유엔 참전 기념비 앞에 프랑스 생도들이 도열합니다. 생시리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로 자신들의 선배인 로베르 구필대위를 추모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겁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조화가 차례로 놓여지고 우리 군도 예를 갖춰 도총을 발사하며 넋을 기렸습니다. 구필대윈은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를 성공으로 이끌면서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평리 전투가 끝나고 7달 뒤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면서 끝내 고국당을 밟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위의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모교인 생시리 육사는 대위의 업적을 기르는 의미로 내년 졸업을 앞둔 이들 209기 생도를 대위의 이름을 딴 구필대위 기수로 명명했습니다. 국필대위를 아로세긴 사관생도들은 추모 행사에 참여한 뒤 서울 등에서 여러 한국 문화를 체험하다 13일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최대한 위의